2020년 5월 28일 스타트! 고! 공부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무슨 소리? 무슨 소리? 뭐야? 눈이 뒤져있네 잠깐만 안에서 무슨 소리 났어? 방금 뚝 떨어지는 소리 안에 백돌이 되어있어 백돌 백돌 여기가 원래 걸어져있거든 로봇 손으로 regarder 왓 계세요? 계십니까? 아..이..다.. 열어봐요.. 열어봐요.. 원래 이게 있었나..? 하지마.. 하지마.. 하지 말라 했어.. 하지마.. 분명히 말했어.. 하지마라고.. 옆에 빵 있어..잠깐만.. 옆에 빵..잠깐만.. 는 못참다.. 눈에 손을 눌러보는다.. 이제는 못참다.. 눈에 손을 눌러보는다.. 뭐.. 눌러보는다.. 잠시만요 저기있다 뭐야? 사람이야? 뭐야? 아저씨..잠깐만 뭐야?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어요? 도망가지마 마이콜 바로 확인해 하나 둘 셋 확인해 아무것도 없다는거 확인시켜주고 잠깐만 갖고와자 잠깐 생각이 많아진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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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이 많아진다 잠깐만 생각이 많아진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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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러 야.. 뭔 소리 하지마 당신 어딨어? 당신 어딨어? 당신 어딨어? 그만 하라겠어 당신 어디가나 칼은 있구만 진짜 어디가나 칼은 있구만 아 잠깐만 나오라고 나와 자 이제 장난 그만 합시다 깨시죠? 장난은 여기까지 해요 장난 그만하세요 차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차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접니다 차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차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차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난다 어깨 조금만 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당신 누구세요? 당신.. 누구.. 나갈게요 예 나가겠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냥은 못나오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냥은 못나오겠습니다 아까 칼 어디 있어? 이끌어 나 진짜 미쳐버렸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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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나브리아 와 피나브리아 와.. 피나브로.. 와..잠깐만.. 피나브로..잠깐만.. 강아지.. 끄다! 좋아요! 알랑해 자아.. 부탁드려요 어..?